1960년대에서 70년대 다양한 해외 신학 원서들을 국내에 소개했던 컨콜디아 서점이 20여 년 만에 재개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는 오늘 서울 후암동에서 컨콜디아 서점 재개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공간이 한국 기독교 영성과 지식의 샘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컨콜디아 서점은 한국 루터란 아워를 비롯해 미국 컨콜디아 출판사와 루터란 아워 세계지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를 비롯한 전례용품과 기독교 문화상품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